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동네의 정신병원을 지날 때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희 동네에는 정신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건물을 허물고 계속 지어왔던 정신병원입니다 정신병원을 짓는 동안 제가 그 옆을 지나칠 일이 참 많았는데 지나갈 때마다 어딘지 모르게 정신병원을 계속 쳐다보게 되더군요 어느 날 정신병원을 지나치면서 이상한 글을 보았습니다 붉은 페인트 스프레이로 엄마, 나 배고파 형아들이 괴롭혀요라고 쓰여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고 한참 동안 서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에이, 누가 장난한 거겠지 하며 갈 길을 갔습니다 다음날 그 글씨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페인트를 하루 만에 지우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고 정신병원은 공사가 끝났고 이제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 주가 지나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공사는 끝났지만 주민들이 반대해서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겠지 하고 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가는 길과는 다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신병원 건물이 멀리 보이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길을 걷다보니 정신병원이 보였고 그 순간 창문에서 푸른빛이 새어 나오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게 뭐지? 해서 잠시 멈춰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푸른빛 사이로 사람 그림자 같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손전등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 그림자가 보이니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창문에 서 있다가 후다닥 사라졌습니다 소름이 돋아 얼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같은 길로 지나갔는데 푸른빛은 여전히 보였지만 이번에는 사람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정신병원에서 푸른빛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우리 동네에서는 점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친구가 저에게 와서 말하더군요 언니, 나 귀신 본 것 같아 뭐라고? 차가 갑자기 흔들리길래 쳐다봤는데 안에 사람이 없었어 뒷좌석에 있던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아무도 없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말도 안 돼 하고 넘겼습니다 제가 푸른빛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에게 했을 때도 친구들의 반응은 에이, 무슨 일한 시기였죠 하지만 그 이후로 동네 고양이가 허공을 보며 으르렁거리거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물건 깨지는 소리나 던지는 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의문의 소리나 형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일이 정신병원에서 시작된 것은 아닐까요? 두 번째 이야기 나는 형무소에서 나왔어 나는 공공기물 파손죄로 체포되었어 징역 1년 나도 어리석었지만 상황 자체가 바보 같았지 정부가 건설한 건물에 낙서를 하다가 딱 걸린 거야 그때 내 나이 18살 법적으로는 어른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 애였으니 그 정도로 심한 벌은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법은 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 그들이 바랐던 건 도전적인 정신을 꺾는 것이었겠지 처음 들어갔을 때 나는 침대에 오줌을 싼다고 거짓말을 했어 싱글룸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 몇 달 후 그게 거짓말임이 밝혀지자 나는 다시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있어야 했지 그때 만난 사람이 M이었어 강도째로 잡혀온 사람인데 괴짜 같은 면이 있긴 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그래도 우리는 특별히 친해지지 않았어 형무소에서는 누구와 친해지는 게 위험했으니까 감방 동료 외에도 미술 수업을 듣던 금발의 40대 남자가 있었어 그는 늘 그림을 그렸는데 4명의 금발 여자아이들을 그리는 거였어 한 번은 그에게 말을 걸었더니 내 딸들이라며 웃더군 딸들의 이름은 케이시, 마리, 애니, 그리고 마델린이었어 그 남자는 다른 그림은 그리지 않고 언제나 딸들의 초상화만 그렸어 점심시간에는 M과 함께 식사를 하곤 했는데 그 금발 남자가 식사는 어디서 하는지 몰랐어 어느 날 그 남자에게 내가 점심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어 그렇게 그날 카페테리아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지 평소 가벼운 대화를 나누던 M과 다른 죄수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자리에 앉자마자 모두 침묵했어 식사가 끝난 후 그 금발 남자가 나가자 M이 내 멱살을 잡고 소리 질렀어 왜 그 자식을 우리 테이블에 데리고 온 거야 나는 무슨 소린지 몰라 어리둥절했지 그 사람이 왜 감옥에 있는지 모르냐? 라고 묻는 M에게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 그는 나에게 말을 이어갔어 그 자식 4명의 여자아이를 강간하고 죽였어 그 시체들은 호수에 던졌고 KC, 마리, 애니, 마들린 내가 본 그 딸들 말이야 나는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그때서야 알게 된 사실에 온몸이 떨렸지 나는 그와의 대화를 후회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어 세 번째 이야기 아우라 우리 엄마는 몇 달째 타 지역으로 한의원을 다니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시간을 맞춰 엄마를 모시러 가곤 하죠 그날도 엄마 치료 끝나는 시간에 맞춰 부랴부랴 가고 있었는데 주유등에 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주유소 아저씨랑 눈이 마주쳤는데 순간 소름이 끼치고 머리가 쭈뼈 서더군요 너무 놀라면 머리가 띵하면서 몸이 차가워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태어나서 그런 눈빛을 처음 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정말 친절했어요 그날 비가 부슬부슬 내렸는데도 출고까지 나와서 인사하시더라고요 저도 꾸벅 인사하고 주유소를 나왔습니다 그 후로는 입고 지냈죠 그런데 며칠 전 엄마를 모시러 또 그 병원에 갔습니다 그날은 조금 일찍 도착해서 병원 안에서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엄마가 나오시길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주차권을 받았는데 기름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엄마가 기름 넣고 가야지 않냐고 하셔서 제가 사거리 나가면 주유소가 있다고 말했죠 그때 데스크에 있던 간호사분이 말했습니다 따님 혹시 사거리 X 주유소면 거기는 가지 마세요 저는 순간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라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간호사 언니가 그 주유소 사장이 성범죄 전과자라고 하더군요 마지막에는 살인미수로까지 잡혔다고 했습니다 출소 후 부모님이 차려준 주유소를 운영 중이라는 거죠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주유소를 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나니 그날 마주쳤던 아저씨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너무 친절하고 상냥했는데도 그 눈빛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게 아우라인지 아니면 그가 살아온 삶이 뿜어내는 기운인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그 눈빛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이상한 학원 수영은 재수생이다 그날도 어김없이 공부에 지쳐서 거실로 나와 텔레비전을 틀었다 평소에 책을 좋아하고 혼자 공부하는 것을 즐겼던 수영은 자신의 인생에 재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 해 수능은 정말로 운이 없었고 서울대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부모님은 펄쩍 뛰며 다른 대학에 진학하면 지원을 끊겠다고 소리쳤다 의욕이 점점 사라져가는 와중에 TV를 보던 중 이상한 학원 광고가 나왔다 음산한 분위기의 배경 검은 도포를 입은 사람이 나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를 죽이고 싶으십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술적으로 죽이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평소 같으면 그냥 웃어넘겼겠지만 이상하게도 수영은 광고에 홀린 듯 그 번호를 적었다 그날 부모님께 혼난 뒤 결국 수영은 그 학원에 수강 신청을 했다 다음날 수업이 시작되었고 버스를 타고 어딘가 외딴 곳에 있는 학원에 도착했다 학원은 새로 지은 것처럼 깔끔했지만 분위기는 기묘하게 으스스했다 학원은 200명의 학생들을 5반으로 나눠 수업을 진행했고 그 첫 수업이 시작되었다 검은 도포를 입고 창백한 얼굴을 한 남자가 교실에 들어왔다 그는 수업을 시작하며 칠판에 글자를 적었다 그러더니 학생들에게 물었다 이 글자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한 학생이 일어나서 대답했다 국어가 아닌가요? 선생님은 웃으며 학생을 앞으로 불러냈다 똑똑하군 이건 선물이다 그러고는 그 학생에게 병 하나를 건넸다 마셔라 학생은 별다른 의심 없이 그 병을 마셨고 선생님은 그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그 병엔 시안화 칼륨이 들어있었다 학생은 갑자기 쓰러졌고 선생님은 아무렇지 않게 수업을 계속 진행했다 여러분 사기는 낚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라의 물고기를 낚는다는 의미에서 국어가 맞다 그 후로도 기괴한 수업은 계속되었고 학생들은 그 이상한 학원에 갇혀 매일같이 수업을 받았다 어느 날 학원의 마지막 수업이 다가왔다 그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말했다 마지막 시험이다 가장 잔인하게 상대를 죽여라 우수한 성적을 거둔 3명은 인간헌터가 되어 처벌받지 않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수영은 무기 중 하나를 선택해 아무렇지도 않게 목을 맸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옆집 할머니 대학에 다니던 시절 동생과 함께 자취를 했었다 옆집에는 여든 가까운 나이에 할머니가 살고 계셨는데 그분은 이사를 온 후 우리와 자주 이야기를 나눴다 남편이 복수였다는 이야기나 손주가 대학교에 다닌다는 등 흥미롭지 않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 어느 날 밤 옆집에서 젊은 여자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할머니의 손주가 놀러왔나 싶었지만 이상하게 그 웃음소리는 자꾸 들려왔다 그 후에도 가끔 밤에 들리는 웃음소리가 점점 기괴하게 느껴졌고 어느 날은 할머니의 목소리도 들렸다 슬픈듯 안타까운 목소리였다 그리고 다시 여자아이의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소름이 끼쳤다 한참 후 할머니가 보이지 않자 걱정이 되어 부모님이 보내주신 반찬을 나눠드리러 갔다 오랜만에 본 할머니는 기운이 없어 보였고 반찬을 받으시곤 천천히 집으로 들어가셨다 며칠 후 할머니의 딸이 우리 집에 찾아와 할머니가 보이지 않는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까지 출동해 수색을 했지만 몇 시간 후 대형마트 앞에서 할머니가 발견되었다 그 후 할머니는 그 집을 떠나셨고 할머니의 손주가 사실 그 집에 거의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동생과 이야기를 나누다 동생이 말했다 형은 웃음소리만 들었어? 나는 하아는 웃음소리만 들었다고 말했지만 동생은 그 웃음 뒤에 났고 작은 목소리로 죽어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여섯 번째 이야기 탄광의 사고 어릴 적 일이지만 묘하게 생생하게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어 내가 살던 시골 근처에는 탄광이 하나 있었어 그 탄광에서 사고가 났고 여덟 명이 탄광 아래 갇혀 생매장이 되었어 그 중에는 우리 옆집에 살던 스무살 형도 있었지 옆집 아줌마는 매일같이 탄광 현장에 찾아가 반쯤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아들을 구해내라고 소리쳤어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고 나흘째 되는 날 아줌마는 갑자기 얌전해졌어 마치 악령이 들렸던 사람이 정신을 차린 것처럼 말이야 우리 어머니가 이유를 물어보니 아줌마가 이렇게 말했어 사고가 일어난 다음 날부터 불단에 올려두던 차에 계속 거품이 일었어 아들이 숨을 쉬는 것처럼 괴로운 숨소리가 들리더니 오늘 아침에는 더 이상 거품이 일지 않더라고 아들이 이제 숨을 거둔 것 같아 며칠 뒤 탄광이 열렸고 옆집 형은 싸늘한 시체로 돌아왔어 일곱 번째 이야기 배를 타고 나갔다 태평양 전쟁 직후 아와지에서 어부로 일하던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겪은 일이야 어느 여름날 증조할아버지는 조카와 함께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어 현지 사람들만 아는 명당에 도착해 낚싯대를 내렸지만 그날따라 입질이 전혀 없었대 시간이 지나 조카는 더운 날씨에 질렸는지 바다에 뛰어들어 수영을 했고 증조할아버지도 잠시 쉬기로 했어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바다를 내려다보던 증조할아버지는 해저에 무언가 서 있는 걸 보았어 분명 사람 같았지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줄을 지어 천천히 배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 증조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 바다에서 이상한 것을 보면 소리 지르거나 눈을 마주치지 말고 봤어도 본 척하지 않고 도망쳐라 그래서 이를 악물고 평정심을 유지한 채 배에서 수영하던 조카에게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 이제 돌아가자 그때 조카 바로 밑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 방공 두건을 둘러쓰고 몸빼바지를 입은 젊은 여자였어 조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 여자는 점점 배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지 증조할아버지는 그 여자를 보지 않으려고 눈을 돌리며 서둘러 배를 출발시켰어 무사히 항구에 도착했을 때 온몸이 땀과 바닷물로 젖은 듯 축축하게 느껴졌다고 해 여덟 번째 이야기 밤에 마주친 낯선 사람 몇 년 전 늦은 밤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불고 길은 어둡고 적막했지 가로등 아래를 지나는데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나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걸었는데 갑자기 발소리가 멈추지 않고 내 뒤를 따라오는 걸 느꼈어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 그냥 내 착각일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면서도 뒤를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지 그런데 발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급기야 내 바로 뒤에 누군가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결국 나는 용기를 내어 뒤를 돌아보았는데 거기엔 정말로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만 있었어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지 그러다 남자가 갑자기 웃으며 다가오더니 작은 목소리로 혼자 다니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라고 말하고는 사라졌어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나는 더 이상 그 길을 걷고 싶지 않아 주변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 그 후로도 그 남자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그 길을 밤에 혼자 걷지 않기로 했지 아홉 번째 이야기 수상한 아파트 얼마 전 친구가 이사한 아파트에 놀러갔을 때의 일이야 그 아파트는 신축이라 그런지 외관도 깨끗하고 좋았어 친구는 집안을 소개해주면서 여기저기 자랑을 했고 우리는 한참 수다를 떨다 저녁을 먹으러 나갔지 저녁을 먹고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는데 복도를 지나가는데 어딘지 모르게 공기가 무거웠어 평소와 다른 분위기의 친구도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했지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친구 집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는데 그 층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밤이라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묘하게 모든 집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 친구는 그게 신경 쓰였는지 그날 밤 나에게 집에서 자고 가라고 권유했어 그날 밤 우리는 둘이서 거실에 이불을 깔고 자려고 했어 그런데 자정이 다 되어갈 무렵 갑자기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발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어 친구와 나는 무서워서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았지 그 발소리는 점점 문 앞까지 다가오더니 멈췄어 나는 숨을 죽이며 그 소리가 다시 들리기를 기다렸지만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다음날 아침 친구와 나는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다들 별일 아닐 거라고만 했어 그 후로 그 아파트에 다시는 놀러가지 않았어 열 번째 이야기 이상한 소포 몇 년 전 집에 혼자 있을 때 있었던 일이야 그날은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고 나는 집에서 쉬고 있었어 그러다 문 밖에서 벨 소리가 울렸어 누군가 소포를 배달한 것 같았어 문을 열어보니 정말로 소포가 하나 놓여 있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포에는 보낸 사람의 이름이 없었고 주소도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았어 나는 일단 그 소포를 집 안으로 가져왔어 하지만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어 포장을 뜯으려는 순간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 모르는 번호라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같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 몇 번을 무시하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어 전화를 받은 순간 수학이 너머로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 소포를 열지 마라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나는 곧바로 소포를 버리기로 결심하고 문 밖으로 그 소포를 내던졌어 그 후로 다시는 그 번호로 전화가 오지 않았고 누가 그 소포를 보냈는지 왜 보냈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어 열한 번째 이야기 그림자 몇 달 전 집 근처에 새로운 공원이 생겼어 나는 저녁마다 운동을 하려고 공원을 자주 갔었지 그날도 연애 때처럼 운동을 하려고 공원에 갔는데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바람도 불지 않았는데 내 뒤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거든 처음에는 그냥 다른 사람이 걷는 소리겠지 하고 무시했어 그런데 공원의 중앙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내 옆에서 뭔가가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순간 소름이 돋았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어 뭐지 하며 다시 걸으려던 순간 발밑에 나와 함께 걷고 있는 또 다른 그림자가 보였어 하지만 그림자의 주인인 사람은 보이지 않았지 분명 나 혼자였는데 내 옆에는 분명히 또 하나의 그림자가 나와 나란히 걷고 있었어 그 순간 나는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어 그림자는 마치 내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어긋난 느낌이었어 그리고 점점 그 그림자는 내 그림자와 겹쳐지더니 마치 내 그림자에 흡수되듯 사라졌어 너무 놀란 나는 그 자리를 벗어나 집으로 달려갔어 그 후로도 한동안 그 공원을 지나갈 때마다 그날 본 그림자가 떠오르곤 했어 그 후로는 그 공원에 혼자 가지 않기로 했어 열두 번째 이야기 병원에서 있었던 이 어느 날 갑자기 심한 복통이 와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어 늦은 시간이라 병원은 조용했고 몇 명의 환자들만 대기실에 있었지 나는 진료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는데 문득 내 옆에 앉아 있던 사람이 이상하게 느껴졌어 그 사람은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다 찢어져 있었어 하지만 가장 이상한 건 그 사람의 얼굴이었어 아주 창백하고 마치 생기 없는 얼굴처럼 보였거든 나는 그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지만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 여기 있으면 안 돼 그 말에 나는 얼떨떨해지면서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어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어 여기 있으면 안 돼 결국 나는 너무 불안해져서 자리를 떠났어 그 후로 진료를 마치고 다시 대기실을 지나갔는데 아까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어 마치 그 자리에 누군가 있었던 흔적조차 없었지 나는 그 일이 계속 신경 쓰였지만 어떤 이유에서 그 사람이 그 말을 했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어 열세번째 이야기 이상한 이유 몇 년 전 내가 살던 아파트 옆집에 이상한 사람이 살았어 그 사람은 거의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가끔 밤에 큰 소리로 뭔가를 부수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 처음에는 그냥 좀 괴짜인가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이 점점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 어느 날 밤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 마치 누군가 집 안에서 싸우는 듯한 소리였지 나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소리가 너무 커서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었어 결국 나는 경찰에 신고했어 경찰이 도착해서 그 집 문을 두드렸는데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어 그런데 문을 연 사람은 평소와는 다르게 아주 멀쩡한 모습이었어 경찰에게도 그저 아무 일도 없었다고만 말했고 결국 경찰은 그냥 돌아갔어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도 그 집에서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얼마 후 그 사람은 아파트를 떠났어 그 후로 그 사람의 흔적은 아무데도 남지 않았고 아파트 주민들도 그 사람이 언제 이사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지 14번째 이야기 고장난 라디오 몇 년 전 부모님 댁에 있는 오래된 라디오를 우연히 발견했어 어렸을 때 그 라디오로 자주 음악을 들었던 기억이 나서 왠지 모르게 반가운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작동을 시켜보려 했지만 라디오는 켜지지 않았어 오래된 물건이라 고장이 난 것 같았지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갑자기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한 거야 분명 전원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말이야 처음에는 그냥 잡음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말소리 같은 것이 들리기 시작했어 나는 깜짝 놀라서 라디오를 꺼보려고 했지만 이미 라디오는 꺼져 있었어 그런데도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지 말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졌고 마치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 도와줘 여기 있어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방을 뛰쳐나왔어 그 후로 그 라디오를 다시 켜보지 않았어 몇 번을 시도했지만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았지 하지만 그날 밤에 들렸던 그 소리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 열다섯 번째 이야기 산에서의 만남 어느 여름 친구들과 함께 산에 캠핑을 갔을 때의 일이야 우리는 산 중턱에 텐트를 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 그런데 저녁이 되어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멀리서 한 남자가 다가오는 게 보였어 처음엔 그냥 산에 오르는 등산객인 줄 알았지 그런데 그 남자는 점점 우리 쪽으로 가까워지더니 우리 텐트 바로 앞에서 멈췄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만 있었어 우리는 당황해서 말을 걸었지 혹시 길을 잃으셨나요?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서 있었어 한 친구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다시 물었지만 그 남자는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뒤돌아서 아무 말 없이 사라졌어 그 순간 우리 모두 등골이 오싹해졌어 그리고 그 후로 텐트 안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지 혹시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날까 봐서 말이야 다음날 아침 우리는 서둘러 짐을 싸서 산을 내려왔어 그리고 다시는 그 산에 가지 않았어 16번째 이야기 이상한 손님 내가 한때 작은 카페를 운영할 때 있었던 일이야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들을 맞이하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 그런데 오후쯤 한 여자가 카페에 들어왔어 그녀는 유난히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풍겼어 그녀는 창가 쪽에 앉더니 커피 한 잔을 주문했지 나는 그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내렸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여자는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고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 시간이 흘러도 커피자는 그대로였고 나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 손님이 점점 줄어들고 저녁이 되어가던 시간 그 여자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 나는 마감 시간이 다가와서 슬슬 정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내게 다가와 말했어 여기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문을 나섰고 나는 그 후로 다시는 그 여자를 본 적이 없었어 그리고 그날 이후 카페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주 들리기 시작했어 마치 누군가 벽 너머에서 걸어다니는 소리였지 나는 그 소리가 그 여자가 남긴 여운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 열일곱 번째 이야기 지하실에서의 소리 어렸을 때 살던 집에는 오래된 지하실이 있었어 지하실은 항상 어둡고 축축해서 나는 그곳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가끔씩 부모님이 뭐라도 찾으러 내려가곤 했지만 나는 그곳을 거의 내려가 본 적이 없었지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지하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처음에는 그냥 환기장치 소리인가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마치 무언가가 아래에서 긁는 듯한 소리였어 나는 부모님께 그 소리를 들었냐고 물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고 했어 하지만 그 소리는 계속해서 들렸어 지하실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한 긁히고 문지르는 소리였어 결국 나는 호기심을 못 이기고 지하실 문을 열고 아래로 내려가기로 했어 손전등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어 그리고 지하실 한 구석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어 나는 손전등을 비추며 그쪽으로 다가갔지만 아무리 비춰도 아무것도 없었어 그 순간 등 뒤에서 갑자기 쿵 하고 큰 소리가 났고 나는 놀라서 지하실을 뛰쳐나왔어 그 후로 나는 그 집을 이사가기 전까지 다시 지하실에 내려가지 않았어 18번째 이야기 거울 속의 사람 몇 년 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직후의 일이야 새로 이사한 집에는 오래된 거울이 하나 있었어 그 거울은 원래 그 집에 있었던 거라서 그냥 그대로 두고 사용하기로 했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거울을 볼 때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 거울을 볼 때마다 마치 내 뒤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처음에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느낌은 더 강해졌어 그리고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어나 거울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 그때 거울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을 봤어 내가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거울 속의 내 모습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 나는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 당장 방을 뒤쳐 나왔어 그 후로 그 거울을 볼 때마다 항상 누군가가 내 뒤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결국 나는 그 거울을 치워버리기로 했고 다시는 그 집에서 거울을 두고 살지 않았어 19번째 이야기 낡은 호텔에서의 하룻밤 몇 해 전 출장 중에 오래된 호텔에 묵게 되었어 당시에는 예약을 잘못해서 급하게 잡은 호텔이었지 그 호텔은 낡은 외관과는 달리 내부는 꽤 깔끔했어 하지만 묘하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고 무언가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어 그날 밤 나는 피곤해서 바로 잠이 들었어 그런데 새벽쯤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어 무언가가 방 안을 서성거리는 듯한 소리였지 처음에는 그냥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침대 옆에서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나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내 옆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지 그날 밤 나는 두려움에 떨며 다시 잠들지 못하고 밤을 세웠어 아침이 되어 호텔을 나서면서 직원에게 혹시 이상한 일이 있냐고 물어봤지만 그들은 아무 일도 없다고만 했어 나는 그 후로 그 호텔에 다시는 가지 않았어 스무 번째 이야기 손목시계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받은 손목시계가 하나 있었어 그 시계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었고 항상 내 손목에 차고 다녔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시계를 잃어버렸지 아무리 찾아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 결국 나는 포기하고 새로운 시계를 샀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밤마다 누군가가 내 방을 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처음에는 그냥 집이 낡아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소리는 명확해졌어 마치 누군가가 방 안에서 뭔가를 찾는 듯한 소리였지 어느 날 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서 나는 결국 불을 켜고 방 안을 둘러봤어 그런데 내가 한참 전에 잃어버렸던 그 시계가 책상 위에 놓여있는 거야 그 시계는 분명 내가 없어진 걸 알았을 때부터 찾으려 했던 물건이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난 것이 너무 이상했어 그 후로 그 시계를 보관만 하고 차고 다니지 않게 되었어 장국 가lab 안성 12 precisa 170 약 1 앙 나도 2 12 그 아멘